센티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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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 네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취소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널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으, 으, 으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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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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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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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요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요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날 누가 이렇게 말할까 날씨가 내 삶을 위해 날씨가 내 삶을 위해 날씨가 내 삶을 위해 아아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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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 아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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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요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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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인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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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네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야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날 마요 아-아-아-아-아-아-아! 우 우 우! 우 우! 아 auth 아- Model 아 läuft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인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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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너가 맘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대로 아... 아... 아아아 아아 어 어 어, 어, 어 나 오늘 갑자기 왜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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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거 있지 너 정말 오늘이란 실수한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거란 느낌들어 우 우 우 우 네가 날 보자고 연락할때 나 안 나갔어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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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 응원 무엇 passive 우 우 우 우 집에는 걸어가요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두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대로 oh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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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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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우 우 우 누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우 우 우 우 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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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ah, ah... Ah, ah... Uh, uh, uh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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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네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야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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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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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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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요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야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어느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요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나 만드는 사람들 сколькоủ 아리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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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태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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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Veloma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인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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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네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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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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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Мне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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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하는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 들어 우 우 우 우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우 우 우 우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냐 우 우 우 우 나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우 우 우 우 우 나 지금 누군가가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내 느낌대로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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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다, 세세다, 세세다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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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누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야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 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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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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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오!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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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제발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 너 제발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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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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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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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삽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하는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까요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우 우 우 누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우 우 우 아 우리 아 아 아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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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내가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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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누가 말 보자고 연락할 때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어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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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아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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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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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티멘탈해 너는 알고 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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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 거 있지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하는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예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란 느낌들어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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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날 보자고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심해 놀아 그렇다 네 besten 손녁 을 남자분 너 우! 나 이제 Sul Salut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라 느낌대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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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할 땐 나 안 나갔어 그렇다고 네가 그랬다면 너무 지사한 거 아니에요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 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 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라 느낌대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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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아 아 나 오늘 갑자기 왜그런지 센티멘탈해 나는 알고싶어 자라했어 그냥 보고싶으니까 너 약속했다고 말을 했어 됐다고 했어 하지만 나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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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한거 있지 하지만 오늘 일은 실수한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거야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우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거란 느낌대로 우 우 우 우 우 우 86 네가 나를 보자고 연락할때 나 안아갔어 그렇다고 니가 그렇다면 너무 추석한거니 너 정말 오늘 일은 실수한거야 나 지금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단 말야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이쁜 옷을 오늘 살까요 집에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 상관없어 날 두연히 스쳐가는 날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날 대신할 사람이 있을 거라 느낌들어 아아악 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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